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여러분 아직 저 안 보이시죠? 아까 동트기 전에 배 타고 출발해서 갯바위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푸르릉 푸르롱하이 여기는 푸랭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뒤쪽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타자섬이 보이거든요 엄청 멋있어요 오늘도 목표 오정은 뺀찌인데 뭐가 나올지 한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돌돔을 잡아서 아직까지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예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해 뜨면 다시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앞에 요만큼만 응 요만큼만 아까 전에는 네 어? 여기 왔어요 뜨거워 천천히 천천히 좀 네 도착하자 진짜 앞에 있었다 엠 에헤이 나 버텼는데 터졌어? 아니면 빠진거야? 터졌어요 그래 큰 씨야를 줬어 내가 가지고 어 색이라마 색이 쌈장 깨끗아 와아! 우와! 내 크다! 왜죠? 워낙 큰 거라서 그래. 그럼 전 돌돈 큰 사이즈 못 잡는 건가요? 장비를 더 튼튼하게 써야지. 테크닉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? 네. 지금 낚시를 배우는 중이라서 이게 제가 잘 안을지도 못하고 지금 일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. 지금 와가지고 입질을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다 터져버렸어요. 근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입질이 진짜 더 강력했거든요. 근데 이게 저의 경험 부족과 그리고 두 번째 고기는 꽤 컸던 고기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뭐 입질 두 번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라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아니 이게 제가 맨날 평평하거나 좀 편한 데서 낚시를 하다가 이런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니까 약간 좀 좀 그러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돔돔돔 여러분 이게 고기가 터지면요 그 고기가 꽉 치고 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고기들을 다 쫓아낼 건데요. 그래서 이렇게 터지면 한동안 입질이 없다고 하네요. 지금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찌가 잘 안 비어요. 그래서 평강을 쓰고 해야겠어요. 오 짧이네. 들어갔는데 부시리 한 마리가 계속 여기 다니고 있는데 야 니가 밑밥 다 먹고 가면 어떡하노 저 짜식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줄 길이가 길어서 부시리가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암만 던져봐도 지금 이걸로는 이 목줄 길이로는 부시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각가가 부시리 한번 노려볼게요 또 기다려라잉 그렇다고 합니다. dusking 시리야 오 왔다 시리야 이거 먹어라 뒤로 대방앉을 준비해야겠네 안잤 해야겠네 앉았어야겠네 오 온다 온다 온다온다 온다 먹었다 기다려 아 베뜬 거 봤어? 베뜬어요? 먹었는데 뱉었어 바늘 있었어? 응 우와 대박 대박 먹는 것 같았는데 부시 너 다시 봤다 진짜로 맞지? 네 아니 어떡해 이 꼬드노 미끼를 싹 피해서 지나가요 부시가 누가 생선 대가리라 그랬어 이 말이 똑똑한데 내꺼 우와 아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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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졌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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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잡았다 내꺼 봐 뭐야 이거 야 이게 왜 왜 또 와 이거 왜 또 와 아 쥐치 아 나 나 너무 너무 짜부러운 거 아니야 되게 느낌이 가죽 같아요 어 아 진짜 크다 뭐야 에잇 암 으응 오오 맛있겠다 햄마요다 햄마요 주체 한 마리 자꾸 밥 먹기가 조금 속상하지만 밥 빨리 먹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깜빡하고 귀여운 선크림을 안 벌렀더니 지금 이렇게 삭파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왼쪽 귀는 모기도 한 방 물리고 다행히 잘속pay 아 오우 뺍짱 휴국 뺍짱 어어 늦었나 야이 부시리 우와 내꺼다 우와 아이고야 이거 우와 뺏지다 우와 우와 드디어 잡았다 오늘 대상어정 잡았다 우와 오늘은 니 못보고 가는 줄 알았다 애기돌놈 예쁘죠 여러분 드디어 나왔어요 대상어정 오늘은 니 못보는 줄 알았다 비록 애기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숨 빨리 보내줄게요 엘라이 걸려보십시 저도 뭐가 달렸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 뭐야 뭐야 니껄리는 줄 알았는데 고기가 있었네 언니는 안아도 되는데 왜 안 먹고 가지 왜 그것만 안 먹냐 야 여러분 비가 와요 아까 부실이 노린 거는 뭐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뱃지를 노리고 계속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와야 될 텐데 지금 약간 날리고 있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왔다, 떼꼬 오! 헀셋! 같다, 떼꼬! 왔다, 떼꼬! 아 아 나 방금은 뭐야? 뭐지? 아니었는 거 같은데 미끼가 그대로인데? 아니 조금 조금 뜯겼네 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